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국힘 국민의힘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 안간힘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기보다도 좀 건설적인 시각에서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내용은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게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되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복귀해 보게 되면 세상 이런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공적인 일이든 간에 정도를 그려야 되고 순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한 번 정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예당 비상대책위원장의 후보군을 뜨고 이제 갑론을박이 아마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또 금사 금사 출신 오면 안 되죠. 그리고 약간 경험이 정치판에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좀 뚝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등장하게 되면 좀 비중도 있고 그런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는 나경원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의 당정관계가 재정립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에는 항상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원희룡 씨가 손에 꼽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원희룡 씨 두 번째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물망에 오르는데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런 당경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격자는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름이 기자들의 그런 관심사 가운데 하나네요.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 씨. 김한길 씨는 대통령하고 친분관계가 두텁다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열외지 않습니까? 친분관계하고 오죽 사람이 없었으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표를 불러다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시키는 건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죠. 옳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경험이나 경륜으로 보면 나경원 씨가 이제 하는 말도 한 번 귀담아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에 보면 2023년도에 김기현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이제 당선될 때 유력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사람은 나경원 씨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도 6월에 있었던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될 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해 가지고 이준석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경원 씨가 당선이 됐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굳이 통계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마는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것이 모바일 투표고 그다음에 당일 투표에 해당하는 것이 ARS 투표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를 내 손을 댄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후보나 홍문비 후보나 이런 분들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이 굉장히 근사하지만 그러나 나경원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보면 모바일 투표에 손을 대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게 너무나 역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부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원죄가 있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렇게 비겁하게 거짓으로 정치를 해서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3년도의 당대표 경선 과정을 보면 나경원 씨를 억지로 꿇어 앉혔지 않습니까? 윤시민이 뭐 심윤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눈 잊고 귀 달린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선관이 협조받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들어준 거 아닌 김기현 씨를 윤심을 빙자해서 당대표를 김기현 씨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공자님 말씀 같다 그렇게 비꼬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렇게 사다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선관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들어서 앉혀놓으니까 지금 엉망칭창이 돼가지고 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나가야 되니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점에 나경원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들이 정치판에 직접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당정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요. 나경원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좋는데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비대위 체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지금 여건의 정치 작동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상대책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당청관계가 여러분 예의도 출장소처럼 돼 있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여러분들 주문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일방주로 수용하는 그런 출장소처럼 돼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여건의 정치 작동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비대위 체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렴푼이 우리는 알지만 직접 여러분들 정치판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없으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청관계가 아주 그렇게 상명하달식으로 그렇게 전개가 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시절에 어떤 조직에서 활동했느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 자신이 검사조직에서 젊은 날을 대부분 보냈지 않습니까 검사조직이라는 게 그 어떤 조직보다도 상명하달식 그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복종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젊은 날을 보내왔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자유를 외치고 이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자유주의자적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죠. 검사로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 앞에 서면 모두가 여러분들 오금이 저리고 할 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소통 부재니 정부 여러분들 제공의 부재니 이런 문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회적으로 직접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나경원 씨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당청관계가 재정립이 돼야 누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오더라도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중요한 것은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에서 당신한테 요청이 오면 당신은 따를 의향이 있냐 나경원 씨 이야기가 억수로 여러분도 재미있습니다. 천만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원하지 않을 거랑을 본인이 분명히 아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으면 수락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오시면은 스피커가 좀 커야 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있는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런 대상에 포함이 안 될 거다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이 혼란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물 흐르듯이 그렇게 순리대로 당원들의 뜻에 달아 가지고 공정한 경선 과정을 거쳐서 경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당대표가 출연했으면 당청관계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수평적인 관계가 됐을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다리 안 났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뭡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특정인을 지목해 가지고 여러분들 무릎을 꿇어 앉히고 그리고 무한을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페어플레이지 않습니까 제가 공직선거에 대한 보이스를 계속 내는 것도 사회든 뭐든 간에 좀 페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도 공정해야 되고 성진도 공정해야 되고 아름아름으로 다 끼리끼리 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구를 뽑으냐 이런 문제에 주목하지만 저의 논평의 초점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사다리 난 것을 복귀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과거사를 한 번 제가 꺼집어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독자들 의견에 윤 대통령이 잘못 본 정치의 눈은 나경훈을 몰아세운 게 큰 실수입니다. 나경훈과 김기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보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부분은 확정적 사실인 거죠. 원내대표도 역임하고 야당과 싸움도 잘하고 전략도 잉고 윤 대통령에게 억울한 일 당해서도 국힘에 힘 보탠 나경훈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의 안성맞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나경훈 의원을 옹호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매사를 정도에 따라야 되고 순리에 따라야 되고 힘이 있다고 이런 폼 잡지 말고 항상 헌벌 헌벌 또 헌벌 겸손 겸손 또 겸손하게 되면 없는 떡도 생기고 없는 인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 지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 않아야 된다. 그때 얼마나 심하게 끌어앉혔습니까 한 번 더 보시죠. 세월이 워낙 빠르고 우리 사회에서는 워낙 여러분들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지만 망각의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전에 아무던데 보시기 바랍니다. 베끼던 나경훈 결국 윤심 전당대회 경향신문입니다. 한겨레 나경훈 사직선의자 초강력 태클 해임날린 윤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인터넷들이 이렇게 잘 돼 가지고 과거 일을 어제 일처럼 다 복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mbc 나경훈 주저앉힌 무서운 윤심 3주 만에 사실상 항복서는 한겨레 전당대회 규칙부터 나경훈 찍어내기까지 국힘을 휘저는 윤심 권력이란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다 뭐죠 저물어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겁니다. 봄날의 꽃처럼 금세 폈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정도 순리에 따라서 매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리에 따라서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말할 기회가 없지만 다 여러분들 대다수 국민들은 마음에 양심의 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회화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정도를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심을 빙자해가 여러분들이 김기현 씨를 당대표로 만들 때 탈당하는 사람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뭐할 애들 이렇게 하면서 나와버린 분들도 댓글을 제가 많이 봤거든 제 방송을 보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든지 사람 구실을 그렇게 다들 하기가 힘든지 결국은 여러분들 이번에 국힘에 여러분들 이 사달이 난 것은 윤심이니 심윤이니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당대표 경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끔 성부를 만들고 거기에서 다 여러분들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많은 시간 투입하지 않고 그냥 그 당시를 복귀할 수 있는 신문기사 헤드라임만 보더라도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잘잘못해 지금 와가지고 헤집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정도를 따르고 순리에 따라서 매사를 처리해야 되고 누가 보든지 간에 참 공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여당이든 자당이든 처신을 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회사입니다. 조회겠어